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 입니다 2022년 5월 2일부터 8일까지의 이토일간 주간운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5일에는 입하라고 하는 이제 여름으로 들어가는 절기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올려놨기 때문에 을사월 5월 운세 보고 싶으신 분들은 띄워놓도록 설정해놓은 이 카드를 클릭하셔서 따로 보시면 되시고요 첫 번째 날짜부터 이제 볼 텐데 기토일간에게는 이번 주간에 마지막으로 무토라고 하는 즉 겁제의 에너지에 영향을 받게 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일을 기존 이 기토분들이 해결을 해주게 되는 주간이 되고요 그래서 기토는 자신의 일보다는 주변 사람들의 일을 해결해주고 또 원만한 관계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아주 넓은 영역을 개척하고 또 다지게 되는 주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2일 을묘일을 한번 살펴볼게요 월요일이네요 성관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도 편관이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병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인데 두통이 생길 수가 있어요 아니면 컨디션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통이나 건강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화요일 5월 3일은 병진일입니다 성관에는 정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가 들어왔습니다 세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이고요 이 진이라는 환경지는 바로 수어의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고지의 환경지도 되는 셈이죠 애를 쓰지 않아도 이 기토 분들은 유리한 흐름으로 하루를 보내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고지 환경이기 때문에 재성이 여기에 뭉쳐 있고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득을 얻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선물을 받거나 식사 대접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본인에게 정말 적절한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5월 4일 정사일도 보자면 성관에 편인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큰 불 사화가 들어왔으니까 정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그래서 기토에게는 제왕지 환경에 놓이는 날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의 마무리와 성과가 상당히 높은 날입니다 실적이 높으니까 다영업을 하시는 기토분들이 계시다면 수요일에 아주 매출이 또 괜찮을 수 있고 오랜만에 그리고 영업을 뛰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기토 일관들에게 대체적으로 성적이 괜찮은 날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제 2파 날짜 5월 5일 어린이날 모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늦게 한 9시 넘어서 2파 절개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우선 낮까지는 영향을 받으니까 모호일은 성관에는 겁제가 들어왔고요 편인이 지지로 들어와서 건럭지 환경에 이 기토가 놓이는 날이에요 가까운 사람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중심적인 일을 해내시게 되는 날이고요 그래서 일처리 부분은 아주 매끄럽게 이루어지겠습니다 금요일 5월 6일 기미일도 살펴보자면 비견이 청간에 그리고 지지에서도 비견이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의 기토가 놓이게 되는 날이고요 이 미토라는 환경지 자체는 관성의 입고가 이루어지는 관고지의 환경이 됩니다 목의 에너지가 여기에 이제 입고가 되는 상황이고 참고라고 보시면 돼요 입고 들어갈 입, 우덤, 그러니까 들어갈 입에 참고고자 시비운성으로는 입묘지지만 그것과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여기는 참고예요 말 그대로 품고 있는 상황인데 5월 6일은 그래서 기토분들에게 주변인의 단점이 더 커 보일 수가 있고 또 타협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말만 앞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의견이 크게 부딪힐 수 있는 상황들이 곳곳에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양보하시고 경청을 하는 자세를 가지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5월 7일 경신일도 보자면 글자 자체는 생글자가 들어왔지만 현관 지지에 상관의 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기토 입장에서는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적을 세상에 어필하게 되는 날이고 혹시 기토분들이 문화나 예술이나 방송 쪽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쁘게 꾸미고 또 오랜만에 지인들을 만나러 외출하시게 되는 날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날이 남았죠 5월 8일 신유일도 보자면 식신이 청강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기토에게는 장생지 환경에 놓이게 되는 날입니다 쉬고 있었던 사람은 이날 취직 소식을 듣게 될 수 있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또 들어옵니다 어떤 신생사업과도 인연이 되는 상황이고요 토요일, 일요일에 업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혹은 기토를 도와주고 응원하고 지지를 해주는 팬 같은, 팬층 같은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크게 기토에게 들어오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또 한 주 운세를 살펴봤고요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채팅창에서 가끔 들어오는 후원금은 제 방송감비를 업그레이드하는데 소중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일간인 경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경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금 일간 분들도 이번 주간에는 무토라고 하는 현인의 에너지에게 영향을 마지막으로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론 입장은 다를 수가 있겠지만 크게 결실들이 올라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일들 그리고 마무리 지어야 되는 일들 대체적으로 완결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요 이렇게 이제 3일씩 끊어서 볼 수가 있겠는데 2파라는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5월 5일 밤 늦게부터 을사월로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갑진월이 거의 끝났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이렇게 바뀝니다 첫 번째 5월 2일 월요일 을묘일을 살펴보자면 지금 정제가 청강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폐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포기했었던 일 포기했었던 내가 그만뒀었던 일이죠 그만뒀었던 일과 어떤 사람에 대한 기회 물론 제외에 대한 운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분들은 고향으로 다시 갈 수 있는 기회 그리고 객지에서 파지에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되돌아가지 못해서 기회만 욕보고 계셨던 분들은 이러한 기회가 다시 돌아오고 희망이 생기는 날짜입니다 5월 3일 병진일 같은 경우도 화요일 청강에는 편관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들어온 날입니다 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고요 이 진토라는 환경지는 식상에 해당하는 수호의 입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식상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시게 되고 아주 바쁜 하루를 보내시게 되는 날이 화요일이 되고요 이제 수요일 5월 4일 정사일도 살펴보자면 정관이 청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온 날이에요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이라 경금 본인에게 크게 유리한 상황이 실제 이 수요일에 벌어지고 주변에서의 평가와 평판이 크게 상승하게 되는 신뢰와 평가율이 아주 긍정적인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제 5월 5일 모호일도 살펴보자면 편인이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평선시보다는 이 목요일만 조심성이 크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말실수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일적인 실수가 이날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월 6일 기미일 금요일도 살펴보자면 정인이 청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 이 미토라는 환경지는 목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상황이니까 바로 재고지 환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마무리를 하기로 했던 일에 크게 방해작업이 들어와서 차질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끝까지 경금이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지뢰 짐작으로 포기를 할 수 있어요 한번 칼을 뽑은 일은 끝까지 좀 해보시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 책임감을 좀 가지시라는 뜻이에요 포기를 하거나 방해를 크게 받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토요일 5월 7일 경신일을 또 보자면 같은 에너지인 비견 에너지가 청관과 지지에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건럭지 환경에 이 경금이 놓이게 되는 상황인데 가까운 사람들이 아주 드문드문 다 좋은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의 행운이 경금분들에게 큰 기회를 안겨주는 날이 됩니다 대체적으로 한 주가 아주 좋게 흘러가죠 그 다음 5월 8일 신유일도 보자면 겁제가 청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온 날이고요 제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의견에 경금분들이 따라줘야만 하는 상황이 수시로 벌어지고 또 경금 본인조차도 그 과정이 맞다고 동의를 크게 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다음 일간 신금으로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신금일간 분들도 무토라고 하는 에너지에게 즉 정인이 영향을 신금에게 크게 주는 주간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정인에게 이 무토에게 신금이 여러가지로 혜택을 보게 되는 주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특히 윗사람의 도움과 지지가 크게 들어오게 되는 상황입니다 첫 번째 날짜 월요일 을무일을 살펴보자면 편제가 청관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절지 환경에 이 신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인 기회가 크게 열리게 되고 또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만남이 열리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감정기복이 이 묘의 영향 때문에 특히 을묘 기둥답게 에너지가 크게 뻗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정기복이 수시로 빈번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좀 더 냉정하다라고 이렇게 인상을 줄 수가 있어요 냉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5월 3일 병진을 또 살펴보자면 정관이 현관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정인이 지지에 들어와서 식상에 해당하는 수호의 에너지가 이 진토에서 입고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임묘지 환경도 되지만 식상의 고지가 되는 환경이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느긋해지고 화요일에는 또 긴장감이 평상시보다 떨어지고요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올 때 여기에 대한 반응이 느려지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일 5월 4일 정사일도 살펴보자면 현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심금이 놓이는 날이에요 자기 자신을 자주 합리화를 하게 되고 어떤 실수에 대한 변명이 늘어날 수가 있고요 즉 그리고 생각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입화가 밤늦게 들어오는 목요일 5월 5일도 살펴보자면 모호일이 들어와서 정인이 현관에 들어왔고 편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영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자발적으로 윗사람을 위해서 본인이 충신 역할을 하게 되는 즉 윗사람을 위해서 아주 자발적으로 헌신과 활동을 하시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 금요일 5월 6일은 기미일이 들어와서 편인이 현관과 지지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쇠지 환경에 이 심금이 놓이는 날인데 미토라는 환경기의 특성상 모호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즉 재고지 환경이 됩니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신금분들이 유리한 입지와 유리한 입장을 얻어낼 수 있는 받아내는 상황이고 어떤 일에 대한 협상 또는 환불을 받아야 되거나 미수금을 받아내야 되는 상황이 있으시다면 금요일이 적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소요일 5월 7일도 보자면 겁제에 해당하는 경신이 청강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심금이 놓이게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크게 본인이 끌려다니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일요일 5월 8일 마지막 신요일을 보자면 비견이 청강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걸록지 환경에 심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강한 사명감으로 단합을 하시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종교단체에 주기적으로 나가시는 분들 또는 어떤 주말에 따로 커뮤니티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일요일이 단합 활동을 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결속력이 다져지는 날이고요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또 살펴봤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도 현관에 해당하는 무토에게 영향을 받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실제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생기는 주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월 2일 월요일 금요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그런데 이 진일이라는 날짜 자체가 바로 수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지고요 임수가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의지 이제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이제 수요일 보겠습니다 정사일이 들어와 있고 정제가 청간에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해 들어온 날입니다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금전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바로 수요일입니다 어떤 변화냐면 기존의 인연들과 즉 거래처와 거래의 인연 자체가 끊길 수가 있어요 금전 기회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A라는 거래처와 인연을 맺고 있었다면 이제 이 거래가 끊기고 B라는 거래처로 연결이 됩니다 이제 2파가 밤늦게 들어오는 5월 5일 모호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관이 청간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해 들어와서 퇴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 어려운 일을 되도록 이 편관모토에 대한 어려운 일들을 임수가 피하고 싶어하는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귀찮아하고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거나 부탁을 하게 된다거나 다음으로 미룬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기겠습니다 5월 6일 금요일 기미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이 청간과 지지에 들어왔고요 양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미토라는 환경제 특성은 식상에 해당하는 모호의 에너지가 입구가 되는 즉 식상고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임수분들은 평상시보다 일의 속도가 빨라지고 또 이제 이 미가 신유술 가을 글자들을 열어주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빨라지고 이럴 속도가 이제 토요일 5월 7일 경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임수의 수의 근원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경금이거든요 그래서 현인이 청간과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지가 이렇게 누워집니다 우선 새로운 인맥을 또 만나시게 되는 날이고요 새로운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곳의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을 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면 공부를 하는 학생이나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학생분들은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일요일 마지막으로 5월 8일 신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이 청간과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입니다 평상시보다 조심성이 떨어질 수가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계약이나 물건을 구매를 하실 때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이나 구매하실 약관서가 있죠 그 약관이나 상품을 살 때 매뉴얼 등을 좀 자세히 확인을 보셔야만 다음번에 일어날 수 있는 손해를 크게 줄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 동안의 운세를 살펴봤고요 계속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계수일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토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주관이기 때문에 정관이 계수에게 힘을 크게 미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아주 크게 개선이 되고요 좋아지고 또 일적인 만남에 대한 기회도 들어옵니다 첫 번째 날 월요일 을묘일을 보자면 식신이 청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그래서 개수들에게는 이 월요일부터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 되고요 화요일은 병진일이기 때문에 정제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관이 지지에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진토라는 환경의 특성상 수호의 에너지가 입고가 되는 날짜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더 배려를 해주시게 되고 또 배려를 해주게 되는 만큼 집중도 잘 되는 상황입니다 수요일은 정사일이 들어왔어요 현재가 청관에 들어왔고 정제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퇴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데 일자리를 소개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환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제 입화가 밤늦게 들어오는 5월 5일, 모호일도 보자면 청관에 정관이 들어왔고 현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이 개수가 놓입니다 새 출발을 하게 되는 날이에요 절기도 바뀌지만 새 출발을 하게 되고 미혼인 분들, 지금 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성인연도 접근을 해오는 날인데 불안함과 갈등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날입니다 이제 금요일 5월 6일도 보겠습니다 기미일이 들어왔고 현관이 현관과 지지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임묘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기도 하고 식상에 해당하는 목의 에너지가 미에서 입고를 하기 때문에 식상 고지도 이날의 환경이 됩니다 느긋해지고 개수가 긴장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중이 이날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토요일 5월 7일 경신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인이 현관과 지지에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게을러지고 매출 실적이 부진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일요일 5월 8일 신요일도 보자면 선인이 현관과 지지에 들어와서 경지 환경에 개수가 놓입니다 본인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을 쏟게 되는 헌신하고 봉사에 가까운 하루를 보내시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에 또 운세를 살펴봤고요 아침에 녹화를 지금 해서 목이 좀 많이 잠겨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사주는 개인과의 위주로 많이 반을 모집해서 1대1 맨투맨으로 온라인 수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좀 개인 공부 해자축 년 동안 제대로 집중을 못했던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인 공부에도 좀 시간을 많이 쏟고 있어요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또는 상세 설명을 보시면 상담 신청 링크가 있으니까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또 한 주 보내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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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